자기 것을 내주지 않고 이길려는 신보는 놀부신보입니다. 이미지나 가꾸고 현실을 눈감는 비겁한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. 정치투쟁은 언제나 진흙탕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나 홀로 고상한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입니다. 모든 것을 감안하고 싸워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이에 득실을 떠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싸워야지 나중에 그 명분으로 후위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. 잡새들의 시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언제나 그랬고 그 생각으로 지난 30여 년을 이 아수라판에서 살아온 겁니다.